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심심해 심심해 바지 다 하고 놀아줄게 왜 놀아줘? 아니 이거 다 해야 되는 거라서 죄송해요 네가 나하고 놀아줘야 되냐? 웃지마 이거 하고 다 놀아줄게요 야 어이없다 뭘 놀아줘 네가 네? 내가 너를 데리고 노는 거지 네가 나를 데리고 노는 거야? 이거만 끝나고 놀아줄게 뭐지? 아이씨 우리 집에 내 패스부터 하는 거잖아 네 근데 너는 맨날 학교 가지 한답시고 학교 가지 않고 그럼 난 뭐야? 아 근데 이거 급한 거라서 이거만 하고 놀아드린다는 건가? 야 뭘 놀는데? 뭘 놀아줘 이거만 마저 할게요 넌 내 패시야 야 그럼 내 말을 들어야 돼 뭐야? 하지마라고 그랬잖아 그럼 개기는 거야? 아 이거만 마저 할게요 야 어이없다 다 하고 놀아줄게 야 하지마 너 뭐하는 거야 지금? 야 야 하지마 하지마라 그랬어 야 야 뭐하는 건데 너 지금 뭐하자는 거야? 싫어 아 줘요 뭘 줘 달라고요 야 너 내가 우습게 보이니? 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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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습게 보여? 달라고요 너 뭐야? 너 뭐하는 건데 지금? 어? 야 어이없다 어? 야 내 인상 풀어 아 하지마 주세 빨리 인상 풀어 달라고요 달라고요 인상 풀으라고 그랬어 뭐하는 거야 너? 연필? 뭐? 달라고요 어쩌라고 과제하는 거 달라고 너 못나 이거? 과제하는 거 달라고 못 넣냐고 과제하는 거 달라고요 어? 인상 풀어라 야 무섭다 너 한대 치겠다 야 왜 열받아? 왜 열받아? 왜 열받아? 네 볶음밥 같이 먹을래? 뭐요? 볶음밥 볶음밥이요? 김치 볶음밥은 어때? 늦은 시간에 먹으면 안 좋아요 야식 같은 거 보면 안 좋아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데 김치 볶음밥에 모짜렐라 치즈 들어가면 맛있는데 그거 알아요? 밥은 찬밥이죠? 찬밥은 찬밥이죠? 왜 그러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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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먹고 싶어요? 왜요? 먹고싶어요? 아니요 알겠어요 왜요? 먹고싶어요? 뭐야? 먹어요! 미만했던 거 뭐예요? 컴이요. 안 먹으니까 아까. 뭐냐? 아잇. 안 하다가 삼켰잖아 지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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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는 재밌어. 이게. 맛있나 안 맛있나 좀 시식 좀 해보려는 거에요. 요만큼 먹는 거 있어? 한 숟갈 뭐 한 숟갈. 뭐 이렇게 많이 먹어? 저거가. 저거는? 뭐 그. 왜요? 저. 왜 먹어요? 아잇. 잠시만요. 이제 진지. 소 ноŭ relaj 아.. 다시... 선물 많이 사왔어요 안녕 귀엽죠 이게 있으면 나 없을 때 같이 얘기하고 그래요 안심심하게 심심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놀고 다음에 짱! 입을 잠깐만 역시 입을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게 그래요? 너무 추웠잖아요 오우! 귀엽다 봐봐 이거 어때요? 아니 이렇게 자면 따뜻하지 이렇게 자면 그리고요 이것도 샀어 잠옷 짠! 이게 내꺼 이진쿨꺼 아 아 아 으 으 입어 보고 오세요 네? 네 으 잘 때 입으면 되잖아요 안돼 잘 때 입어요 아 이거요 빨리 빨리 마시 추워 아 어? 이거 입고 테이프 두고 입고 네 너 왜 들어왔어? 왜? 왜 들어왔어? 너 갓도 없었어? 응 왜 끝먹은 덩어리야? 말해봐 어? 안 먹었어? 밥도 안 먹었어 밥도 안 먹었어? 어디 나갔어? 힘을 쓰겠다? 아까 전에 그만큼 그렇게 나한테 꼬라보더니 어? 아까 솔직히 진짜 올라왔었어요 아 나 한 대 때리려고 너 너 진짜 나 한 대 치려고 그랬지? 아니요 그건 아니었는데 너 아까 막 손 받을 것들 떨더라 너 나랑 싸우긴 너무 나았지? 앗 앗 앗을 좀 안아 너 나한테 이길 수 있어? 어 이길 수 있어? 네 진짜지? 네 편안해 네? 편안해 지금 하자구요? 어 왜? 못 입을 것 같아? 어 오 나 쎄요 야 내가 너보다 쎄요? 어 이거 장난 아니겠어요? 제가 뭐 또 뒤졌을까 해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씨 의심증 같은 거 있어요? 사람 못 믿고 뭐 그런 거 너무 하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발끈해요? 근데? 왜 그러셨죠? 들어오자마자 뭐 서랍 뒤지고 옷장 뒤지고 뭐 더럽다르고 아 기회나 아 기회나 다롱아 주의 적용농에서 어떡하냐 주의 적용농에서 어떡하냐 주의 적용농에서 어떡하냐 그치 우리 다롱이 뭐 먹을래? 저거 맛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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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지 마요 주인님 말 듣지 마 그냥 먹여줘요 다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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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다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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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뭐 나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자꾸만 칙칙대요 하지 말라고 왜요 뭐요 어떤거요 되게 유치한거 알아요 뭐가 제가 뭐가 유치해요 상민씨 이런거요 다롱秒 구데 갔다왔어요 는거 아니야 뭐 해병대 나왔어요 해병대 그렇죠 해병대 알아요 귀신 젓는 해병대 아니 근데 해병대 rabeen 진짜라니깐요